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2025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이에요. 23년 11월 말입니다. 아직은 이제 24년도 아니고 12월도 되지도 않았는데 좀 부지런히 지금 좀 서둘렀습니다. 수능 끝난 지 지금 한 2주 가까이 되고 있고요. 벌써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개념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서 섬세한 개념 강의가 개강이 생명과학 1 23년 12월 4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찍습니다. 자, 강의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섬세한 개념완성은 생명과학 1의 개념, 교과 개념을 완성시키는 강의다 그런 얘기고 수식어, 섬세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써왔던 그런 수식어인데 이 개념을 섬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다 설명해 준다. 그래서 섬세한 개념완성. 줄여서 섬계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연간 커리큘럼, 참고로 선생님이 일주일 전에 백호의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 촬영도 끝내서 업로드 시켜놨거든요. 그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연간 커리큘럼 중 섬세한 개념완성반이, 섬계완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그런 강의입니다. 이 기본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준이 낮은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기본은 중요한 거야. 그 기본 든든한 반성 위에 우리가 층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강의가 섬세한 개념완성. 그리고 가장 많은 수험생이 수강합니다. 선생님 1년 이 강의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여러 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중에 섬계완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고 교재 팔린 권수도 보면 정말 다른 강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 교재들 여기에 나갔습니다. 지난번 시즌에도. 내가 여기서 뭐 몇 건 나왔다 이런 얘기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많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수강하는 강의가 섬계완. 그리고 가장 만족해하는 강의가 또 이 섬계완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매년 10월 말쯤 해가지고 1년 동안 나와 백호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의뢰 부탁을 좀 합니다. 그러면 많으면 한 500명, 600명, 적으면 한 400명 이 정도가 이제 쭉 답이 와요. 그럼 거기서 내가 분석을 한다고. 가장 만족해하는 강의가 이 섬계완.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상크스. 그게 이제 양대 기둥이야. 엄청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다. 섬계완을 내가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알겠죠? 지금 생명과학원 처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대적인 경향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23년 6월 달에 교육당국에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능에서 킬러를 배제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를 해서 지난 23년 11월에 봤던 수능에서 실제 생명과학원은 킬러가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돌연변이 17번 문제가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19%로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킬러가 배제된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하여간 킬러가 없어졌으니까 조금 전반적으로 쉬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변화된 수능이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2, 5 수능에서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변화의 경향을 봤을 때 이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킬러가 배제됐으니까 섬계완 요구 하나만 갖고도 수능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매우 매우 효율성이 높아진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섬계완 요구하면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커리큘럼에도 이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과학원 단계적 학습 전략.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수능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좋은 고득점을 받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단계적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의 목표는 수능이에요. 내신용 섬계완 오리엔테이션 내가 따로 올립니다. 이건 이제 고3 N수생을 위한 수능용 섬계완 오리엔테이션인데 우리의 목표는 수능인데 수능 20문제가 13문제 플러스 7문제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13문제는 개념 확인형인데요. 비교적 쉬워요. 몇 가지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이게 혈당량을 낮춘다. 이런 거.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이놈이 동목을 확장시킨다. 거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총생산량은 순생산량 플러스 호흡약이다. 이런 것들을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 문제 하나 풀 때 소유시간이 20초 빠르면 10초 조금 어려워도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고 대부분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해도 잡을 수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요구라고. 그런데 7문제가 있어요. 이 7문제는 추론형이야.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난도가 높아요. 고난도라고. 꽤 어려워요. 여기에 그 유명한 가계도나 돌연변이와 같은 유전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전이 문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근수축 계산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어. 그게 7문제가 나온다고.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잡는 것을 목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적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지.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이 개념 확인형 문제를 잡자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섬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문제 추론형 고난도거든. 이걸 잡는 스킬들을 배우는 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에서 배우자는 얘기죠. 그게 제가 제시한 학습 전략입니다. 먼저 13문제를 위한 개념 학습을 우선하자 이거지. 이후에 추론형 7문제를 위한 스킬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컨셉을 잡고 가기 때문에 단계적 학습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것만 갖고도 다 안 돼. 왜? 이 20문제를, 특히 고난도 추론형이 들어가 있는 이 20문제를 30분 안에 푸는 건데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해. 그래서 마지막에는 빠르면서도 실수 안 하게끔 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 훈련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초반부터 해도 되고 중반부터 쭉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잘 세우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 밑도 끝도 없이 단계적 학습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이 단계적 학습 전략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연간 커리큘럼 영상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 겨울에 개념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서 개념 공부를 하라 이거지. 섬계환, 스피드 개념까지. 둘은 쌍둥이 강의야. 이따 설명해 주고 가요. 이 스피드를 압축해 놓은 거야. 내용은 똑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이게 이제 고난도 추론용 잡는 스킬 강의가 시작됩니다. 2월, 3월, 4월, 5월 이때. 알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총정리하고 파이널 정리하고 그런 강의들. 그와 동시에 모의고사들이 쭉 진행이 돼요. 이 추론용 모의고사가 올해 새롭게 들어갔고. 알겠죠?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내가 강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돼서 올해로 23년이야. 근데 지금 현 시스템의 이 생명과학 1, 어려운 생명과학 1 시대에도 강의를 오래 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야. 겨울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에 예전에는 내가 고난도 스킬도 다 집어넣었어. 쉬운 개념도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다 했거든. 그랬더니 첫 번째, 강의 볼륨이 너무 커져. 애들이 완강을 못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강의 중단 정도 진도가 나가면 거기에 고난도 문제들이 막 들어오거든.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이거 금방 풀어. 갑자기 뒤에 문제가 난이도가 한 30분, 40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애들이 낮아 빠지는 거야. 너무나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이 막 섞여버리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분리시켜버린 거야. 섬세한 개념 강의와 스킬, 상크스 강의를 분리시켜버린 거라고. 말이 이해가 되지? 비유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어떤 꼬마 어린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 꼬마 어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볼게. 자, 처음에 이 사람이 걷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다가 조금 슬슬 달리는 것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빨리 달리는 것도 하다가, 그 다음에 계단도 뛰어 올라가는 거 했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잖아. 그런데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막 계단 뛰어 올라가라고 하고, 그러다가 또 천천히 걸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미친 듯이 달리라고 하고, 이러면 금방 체력이 소진이 돼요. 그건 너무나 힘든 훈련이라고. 그건 나중에 파이널 시기 해도 돼. 그런 식의 훈련은. 지금은 천천히 걸어가다가, 속보 정도 가다가, 그 다음에 어, 훈련이 좀 되네. 내 몸이 가열되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뛰는 거 하고, 나중에 계단도 올라가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모의고사 훈련할 때는 모래주머니도 끼고 막 계단 올라가고 난리를 칠 거야. 그러면 강력한 체력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이래서 단계적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에는 이 개념 강의들을 들으면서 서서히 서서히 시작하자. 그리고 빨리 완강이 돼요, 이거는. 맛만 먹으면 한 달, 그리고 적당한 속도에도 두 달. 아무리 게으름 피워도 세 달이면 된다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섬세한 개념에서 뭘 잡는다? 중요한 강의입니다. 일련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해요. 개념형 열쇠 문제 확실하게 잡습니다. 거기다가 이 섬세한 개념이 아예 개념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너무 싱거워. 추론용 문제가 일곱 문제라는데 그게 다 어렵진 않아. 특히 지금 바뀐 정책 기조, 킬러 배제 정책 때문에 조금 쉬워졌다고. 그래서 추론용 문제 중에 두 문제, 세 문제, 잘하면 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잡아요. 섬기한 만으로. 그러면 추론용 두세 문제만 잡아도, 딱 두 문제만 더 잡아도 3등급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오케이? 거기다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세 문제, 네 문제까지 잡으면 잘하면 2등급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등급 이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강의가 섬기한. 얼마나 효율적이니? 아까 내가 섬기한, 맘 먹고 들어오면 얼마 정도 걸린다? 한 달. 조금 여유 있게 들어도 두 달. 진짜 게으름 펴도 세 달 정도 만에 그 어렵다는 수능 생명과학원이 3등급이 확보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강의가 아니고 엄청 많이 들어요. 알겠죠? 강의가 무엇인지 설명이 됐죠? 자, 강의 내용. 개념 설명이 주를 이룹니다. 약 40%, 40% 이상 정도 될 텐데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고요. 스킬을 설명하는데 스킬, 기본 스킬만 할 겁니다. 너무 어려운 스킬은 지쳐요. 그냥 걸으면서 조금 속보 정도까지 갈 거야. 알겠지? 그 정도 스킬. 그리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풀이. 평가원 기출문제 위주로. 그게 35% 정도 시간 할애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 완성 강의이긴 하지만 개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개념에다가 곧바로 이를 적용 확인할 수 있는 문제풀이도 섞여 있다. 기출문제. 다시 한번. 기본부터 심화까지 8종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개념을 싹 다 섬세하게 자세하게 총정리합니다. 그런데 실제 8종 교과서라고는 해도 수능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처음 보면 많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생명과학원이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 있다고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할 만합니다. 알겠죠? 수능과 내신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고난도 출원용에 대한 좀 전에 얘기했죠? 기본 스킬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스킬 이 정도 갖고도 지난 수능 기준 두 문제, 세 문제, 잘하면 네 문제까지 잡을 수 있었어. 그럼 나머지 어려운 진짜 고난도 출원용 문제들은 상크스. 2월부터 하는 상크스에서 잡을 거야. 그거 잡으면 이제 2등급, 1등급 만점까지 갈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과 스킬을 해주고 기출문제를 또 문제풀이를 하는데 평가원이 뭔지 알죠? 수능 문제 내는 곳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줄여서 평가원 거기서 출제했던 기출문제들이 있어. 6월 평가원목의고사, 9월 평가원목의고사, 그리고 수능 그래서 이 문제들 쭉 모아서 개정 이후가 21학년도부터거든요. 고기 문제 위주로 그 이전 것들은 선별해서 괜찮은 것들 그것들 쭉 모아서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형 문제들은 싹 집어넣고 그리고 기본 스킬에 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정도만 집어넣습니다. 자 기본기출문제 요거를 풀어줄 거야. 그리고 일부 교육청 문제들 교육청은 평가원과 달라 여기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교육청 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중엔 선별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 여기에 부교제가 하나가 더 붙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클릭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개념형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수능이 13문제 플러스 7문제라고 했지 개념형 문제, 13문제만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로 훈련하는 그런 교제가 되겠습니다. 13문제씩 40문제, 40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13문제씩 40회 요게 부교제로 들어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정말 선배들이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효율이라고 극찬했던 그런 교제, 그런 강의입니다. 요거 좀 이따 설명해주고 자 작년 섬견과 컨텐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나요? 물어보는데 본교제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이 교과 개념과 기본 스킬입니다. 교과 개념은 크게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다듬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형구가 조금씩 난이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방형구 문제 또는 방형구에 대한 간단한 프리법 그거 더 집어넣고 나머지 것들 좀 정리할 거 하고 관점 조금 좀 달리 보일 것들 해서 다듬는 수준 한 5에서 10% 정도 업그레이드 기본 스킬은 작년 대비 15% 업그레이드 대표적으로 세포 매칭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그리고 근수축 같은 것도 조금 내가 바꾼 것들도 좀 있고 막전이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다인자는 꽤 많이 바꿨어. 복대륙도 조금 내가 바꿨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합쳐서 약 15% 정도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문제편 교제가 따로 있는데 기출문제 기본기출이라 그랬죠? 자 작년에 409문제인데 올해는 411문제로 바뀝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매년 평강 교출문제들이 6월 모평 20문제, 9월 모평 20문제, 수능 20문제에서 60문제가 자연 증가됩니다. 그럼 469문제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버리면 또 학생들이 지치더라고 내가 따로 문제는 더 많이 제공할 거야. 다른 형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속가낼 거, 속가내고 선별할 거, 너무 올드한 거 최신 트렌드에 안 맞는 거, 버릴 거 버리고 411문제로 선별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완강하는 이 기쁨, 보람 이게 엄청나거든요. 너무 문제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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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가 문제 만들자 그러면 막 2천 문제나 3천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어. 뭐 EBS 문제 가다가 때려놓고 막 교육청 막 다 집어넣어놓고 막 엄청 집어넣어. 그건 의미 없어. 알겠지? 여러분들이 좋은 양질의 문제로 딱 해서 완강을 한 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도 3등급 2, 3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개념형 모유고사가 40회가 됩니다. 작년에는 32회인데 8회차가 추가가 돼요. 그럼 여기다 13문제 시기니까 이게 520문제거든. 벌써 내가 이 컨텐츠 문제 많이 제공한다 그랬지. 벌써 이렇게 보이지 않아. 알겠어? 형태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요거 섬기관 완강하고 개념형 모유고사까지 완강하면 훨씬 더 학생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성취감이 높아진다고. 다 분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는 엄청 많이 제공할 거야. 본교제의 이 교과 개념과 스킬 연습할 때도 개념 확인 문제라든지 예제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어. 문제는 원없이 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숙제 교재도 PDF로 제공해 주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 백지 복습이나 누적 복습으로. 이것도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콘텐츠 문제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관 이후에도 문제 엄청 많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 더. 작년 섬기관에 비해서 올해 섬기관은 한 15%에서 10% 정도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매년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작년 섬기관 교재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또 섬기관 들으려고 합니다. 작년 교재로 올해 섬기관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아까 내가 교육부에서 23년 6월에 킬러배제 정책을 발표했다고 그랬지. 근데 킬러배제뿐만 아니라 신유형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이번 수리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신유형이 한 문제, 두 문제 있었거든. 새로운 유형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서 내용 변화가 크지가 않습니다. 작년 교재로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교재 또 이게 가격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잖아. 그냥 작년 교재로 들어도 돼요. 선생님 그래도 내용 조금 달라지고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사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 PPT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 문제편이나 이런 건 따로 구입할 수 있게 또 다 해놨으니까 필요한 거 일부만 구입해서 봐도 됩니다. 서브로트도 따로 살 수 있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개념형 모의고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교제인데 이거 오리엔테이션 따로 할 거야. 개념형 열쇠 문제로만 되어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40회나 돼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냈느냐. 열쇠 문제 개념형 모의고사 수능 20문제 중에 추론형 7문제 빼고 열쇠 문제 이 개념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실수 안 하는 연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그 쉬운 1번 문제도 애들이 틀려. 왜 사람인지라고 어쩔 수 없어. 이거 훈련으로 극복하라 이거야. 또 하나는 30분 제한 시간 동안 이거 푸는 게 어려워. 추론형 이거 풀기 위한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 그래서 개념형 열쇠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몇 분 내에 푸는 줄 알아? 정말 잘하는 애들은 5분 만에 풀어. 열쇠 문제를 더 빨리 푸는 애들도 있어. 막 4분 만에 푸는 애들도 있고 그래. 어마어마하게 빨리 푼다고. 평균 한 6분 내지 7분 만에 풀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30초. 그러니까 빨리빨리 읽는 속도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왜 이걸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냈느냐. 절대 실수 없이. 그리고 빠르게. 풀어내라 이거지. 개념형 문제 보면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래서 이걸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낸 겁니다. 완전히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32회에서 더 늘려달라고 난리가 나서 40회까지 늘립니다. 알겠죠? 전문제 해설 강의 다 제공하고요. 섬기환과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클릭 선택 구입할 수 있게 해놨는데 섬기환과 동시에 진도 나갈 필요는 없어요. 왜? 섬기환에서 개념을 공부해야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섬기환 학습과 같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 이상 수강하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요 훈련. 또는 섬기환 완강 후에 이 모의고사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섬기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단독 구입할 수도 있어. 단독 강의나 비타민 페이지에서 단독 구입도 가능해. 수강 대상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 수강 가능. 어렵지 않아. 상위권은 또 방심하면 안 되니까. 이 섬기환, 섬기환 지금 얘기다. 다 수강 가능하고 그리고 고2도 돼. 이건 내신용 강의로도 내가 겸용으로 할 거야. 물론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관참 잡아서 해줄 텐데 고2 들어도 되고 N수생과 고3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강의다. 정말 베스트 강의. 자, 섬기환 수강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 고2 때요. 고2 그리고 이제 고3 넘어가는데 겨울 되는데 나 고2 때 섬기환 작년 거 정말 꼼꼼히 잘 들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도 가급적이면 섬기환 들어도 돼. 많이 부담되지 않아. 왜? 내신용으로 들었잖아. 고2 때. 그런 친구들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끊어서 들었다고. 그리고 벌써 이게 몇 개월 지났어. 한 10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그러면 까먹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거를 압축적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또 섬기환을 쫙 들어주면 완전히 또 내용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자기가 보기에. N수생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 지난번 수능에 생명과학 1수능 봤고요. 그래도 나름 성실히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제수는 겸손하게 하는 거야. 내가 이 내용 다 알아. 선생님이 저기서 무슨 농담할지 다 알아.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똑같은 성격의 수능을 보는 거야. 똑같은 교과서 베이스의 수능을 보는 거라고. 그래서 가급적 N수생들도 섬기환 수강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러나 고3이나 N수생 중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피드 개념을 들어도 됩니다. 이거 1월 중순에 나올 텐데 섬기환과 똑같은 교제를 하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시간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전 어느 정도 내용 다 들었지만 국어랑 수학이랑 다른 과학과목 할 것도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또는 어떤 친구들은 12월 1월을 놓치고 2월 달부터 3월이 이제 계약인데 2월 달부터 내가 정시 차리고 공부하려고 해요. 재수생인데 선생님 두 달 동안 내가 지금 대학교 정시 지원하고 그러느라고 공부 손 놓고 있었는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뒤늦게 2월달 3월달 나중에 5월달도 좋아. 그때는 이제 스피드 개념 들어도 돼. 그렇지 않다 그러면 웬만하면 섬기환 들어주시고. 알겠지? 또 하나. 사회권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런 학생들은 스킬 전문강이 상크스를 곧바로 들어도 됩니다. 기준들입니다. 사회권 학생들은 누구냐? 재수생들은 지난번 수능 2등급 이내의 친구들. 그럼 개념은 탄탄한 거야. 곧바로 상크스로 스킬 공부하세요. 고3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지난번 2023년 11월 16일에 봤던 수능 문제를 자기가 한번 풀어봐. 시간 내에 30분 동안 집에서. 2등급 이내 나왔다. 그러면 사회권이야. 그러면 상크스 들으세요. 기준입니다. 지난번 수능 기준 2등급 이내. 상크스 곧바로 들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섬기한 들으세요. 겸손한 자세로. 섬기한, 슬기한 비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둘은 똑같은 쌍둥이 강이야.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내용. 그래서 모든 개념. 그리고 스킬은 기본 스킬. 기본 기출 문제까지 풉니다. 알겠죠? 다만 섬기한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반복을 해주고요. 스피드 개념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한 번씩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섬기한은 55시간. 스피드는 25시간 플러스 알파. 이게 문제풀이가 이제 둘이 똑같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하여간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 이건 12월 초부터 해서 1월 중순쯤에 완강이 될 것 같고. 이거는 1월 중순부터 해서 1월 말에 금방 끝내요. 약간 그렇게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첫 번째 수강한다. 생명과학 1을. 그런 고2나 고3이나 N수생들이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겸손한 제사로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근데 사위권이나 재수강 복습용으로 한다. 그러면 스피드 개념. 아까 설명했죠? 자, 섬기한과 상크스 비교하겠습니다. 사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입니다. 상크스. 이거는 그냥 개념 강의. 스피드 개념도 마찬가지야. 자, 상크스는 고난도 추론용 문제를 위한 스킬. 모든 걸 다 잡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섬기한에 있었던 기본 기출. 여기서 다 설명해요. 기본, 기본 스킬. 기본 스킬부터 심화 스킬까지. 모든 스킬 다 설명합니다. 여기는 기본 기출 문제만 푸는데. 여기는 기본 기출 문제 플러스 고난도 기출 문제까지 다 풉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상크스는 2월 초 개강에서 4월 말 완강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필요한 모든 학생. 섬기한 또는 스기한. 스피드 개념. 상크스 개념. 꼭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킬 필요한 학생들이 들어주면 됩니다. 강의 형식. 섬기한 강의 형식입니다. 55시간 정도 시간 분량 나오고 할 때 강의가 플러스 알파 더 조금 한 두 시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100%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저 백호는요. 현장 강의 꽤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 막 심해지고 그랬을 때 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스튜디오로만 이제 진행을 합니다. 현장 강의 안 해주십니까? 부탁하는 애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현장 강의 생각은 아예 없어요. 이 스튜디오로만 집중할 거야. 그 이유는 현장 강의의 장점이 있지. 학생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피드백 받고 나도 신나고 재밌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런데 이 스튜디오 강의로 내가 3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 장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어떤 장점? 학생들한테 정말 높은 완성도의 강의 제공이 가능하더라고. 현장 강의는 현장에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간 쫓기는 감이 있어. 그리고 실수할 때도 많고 조금 거친 표현들이 나올 때도 있고 필터링이 잘 안되더라고. 물론 그거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스튜디오 강의 장점이 더 많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정말 정성껏 찍어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리엔테이션은 좀 전에 리허설 한 번 하고 이렇게 찍는 거야. 이 오리엔테이션 주차도 리허설을 한 번 한다고. 그리고 본 강의 들어서잖아. 그럼 리허설 한 번 하고 강의 한 번 찍고 마음에 안 들면 재촬영, 재재촬영 두세 번까지 할 때도 있어. 어려운 부분은 내가 흐름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오류가 조금 있겠다 그러면 완전히 다시 찍어. 완벽하게 찍으려고. 한 강의 한 강의를 영화처럼 찍는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55시간 엄청나게 긴 시간 강의하니까 말실 수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는 다 편집을 해요. 내가 A라고 했어야 되는데 B라고 할 수도 있고 높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낮다라고 할 때도 있다고. 말이 꼬일 수도 있고 피곤하고 그러면 다 편집합니다. 알겠죠? 자막으로 오류 자막 거의 넣지도 않아요. 아예 다음날 재촬영하거나 아니면 고기만 음성 녹음하거나 여러 기법으로 정말 완성도 높게 만들어냅니다. 흐름도 그렇고 약간의 오류도 그렇고 다 잡아낸다고. 알겠지? 추가로 후작업을 또 해요. 그래서 자막 같은 거. 오류 자막이 아니야. 강조 자막이야. 이건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런 거 들어간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림을 집어넣어요. 동영상 같은 거. 그래서 막 나를 이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병거리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 많지는 않아. 과하면 또 학습에 방해되니까. 그런 걸 집어넣어서 학습 효율을 높인다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스튜디오가 엄청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 평가를 다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 매년 400명에서 600명 설문조사 받는다고. 좋다 그러더라고. 알겠죠? 계획은 12월 4일 날 개강입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당장 내가 촬영 들어가요. 12월 4일 날 땅 하면서 교제와 함께 나올 겁니다. 강의도. 그리고 이제 매주 강의를 쭉 올려서 12월 중순까지 해서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이 또 설문조사 하니까 매번 요청하더라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나오는지 요 12월 초부터 1월 중순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매주 수요일 날 업로드 또 한 번 금요일 날 업로드 할 겁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알겠지? 그리고 요 업로드 할 때 일주일치 묶어가지고 한 6강 이상 8강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시간 분량 3시간 분량 또는 4시간 분량 4시간 분량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참고하시고. 선생님 저는 2월 달에 듣고 있는데요. 아 그럼 완강이 다 되어 있겠죠. 뭐 2월 3월 4월 이때는 다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킬줄 잡아서 끊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개념용 모고는 섬기하는 어느 정도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훈련 효과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1월 달 말까지 해서 완강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건 참고하시고. 자 이번엔 교제 소개. 네 거의 다 이제 끝났어요. 교제는 4권 한 세트입니다. 어? 선생님 3권인데요? 그렇죠. 본교제가 있고 문제편이 있고 서브루트가 있어서 3권 한 세트인데 여기에 숨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편이 작년과 달리 2권으로 나가요. 뭐가 있다? 해설과 정답을 분권했습니다. 분권. 그래서 문제편에 문제만 있는 그 교제가 있고 해설과 정답이 있는 교제가 있어서 2권으로 나가서 4권 한 세트가 같이 포장돼서 나갈 거야. 알겠지? 왜 이걸 분권했느냐?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해설지가 뒤에 붙어 있으면 불편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거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걸 합니다. 알겠죠? 거기에다가 부교제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개념용 모의고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디자인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살짝 선보여줬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기도 해요. 어떤 언덕 같은데 쭉 보이고 호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백호가. 자, 본교제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교제 개념과 기본 스킬이 있고 뒤편에 단원 유학 정리나 자기진단 테스트 개념 확인 문제 이런 다른 문제들도 좀 있고 문제편은 평가원 기본 문제들 기출 쫙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기출 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섬계완의 기출 강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 기출만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기출은 상크스의 기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편이 또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상크스의 고난도 기출과 섬계완의 기본 기출을 합쳐야 기출이 다 되는 거야. 왜? 13 플러스 7 개념형 문제랑 이 고난도 출원형 문제가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단계적 스텝 바이 스텝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문제편과 정답해서는 분권한다 그랬어.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꽤 많을 거야. 내가 옛날에 이거 분권해 한번 해서 학생들한테 줬거든. 정답해서는 많이 잃어버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결시켜주기 위해서 PDF 파일로 이 정답해서는 또 파일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거 잃어버린 학생들은 따로 못 구합니다. 그것만 단독으로 구입 못해요. PDF를 그다음부터 활용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브노트 강의 내용 내가 이 말하는 구슬 내용 판서 내용 이걸 예쁜 손글씨로 다 정리해 줬어요. 아이패드 F 펜슬로 이걸 다 해놓은 거 효율적인 복습용 그런 아주 교재입니다. 포켓 사이즈 작은 걸로 공전의 히트를 쳤던 거지. 이건 나온 지 너무 오래됐고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숙제 교재가 이게 따로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혼자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주도 복습이야.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이 있는데 이건 PDF로 제공할 겁니다. 파일로. 이거 교재 또 따로 하면 너무 교재 볼륨도 커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따로 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파일로. 알겠지?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내가 나중에 섬기한 진행하면서 소개할게요. 내용. 본 교재 개념 설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추가됐다는 얘기야. 갑상섬 티록신 부위 조절 피드백 얘기 이런 게 추가된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5%, 10% 스킬 부분도 추가된 것들로 해서 그건 한 15% 되고 단원 매단원 유약 정리 자기 진단 테스트 빈칸 채우고 있고 아주 쉬운 개념 확인 문제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표는 두 권한 세트 이게 뭐다? 정답 비트 해서 분권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거 잃어버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PDF 파일로도 제공한다. 자, 그리고 문제표는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2단 편집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난도 평가원 문제들은 즉, 고난도 추론용 문제들은 상크스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다 얘기하고 서브로토는 이렇게 송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뻐요. 딱 보면 오, 잘 만들었네. 이게 보일 거야. 자, 됐고 개념형 모의고사 쭉 이렇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따로 할 텐데 이렇게 되어 있고 책자 형태입니다. 모의고사라 모의고사 수능 문제 그런 형태가 아니야. 열쇠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총 40회 그리고 이게 40회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성비 뛰어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개념형 모의고사 OT에서 따로 할 텐데 여기 위에 헤드 부분에 보면 목표 풀이 시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응시 날짜 자기가 봤던 응시 시간, 풀이 시간, 마침 개수 이런 거 쓰라고 이런 것도 해놨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숙제 교재.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PDF로 그냥 제공하는 거야. 꾸준히 하시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컨텐츠는 아주 풍성하다. 알겠죠? 아, 비타민 교재. 이것도 설명할게. 이것도 질문 많이 해서. 비타민 교재라고 하는 건 메가스터디에서 만들어 놓은 교재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교재만 단독으로 구매가 가능해. 그래서 섬기한 교재 중에서는 문제편. 문제편 한 건 더 사고 싶어요? 많아요. 또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서브노트 이거 내가 단독으로 사고 싶어요. 작년에 내가 2, 4버전 거를 교재가 있는데 2, 3, 2, 5버전의 섬기한 강의를 듣습니다. 근데 내용 바뀐 거 궁금해요. 서브노트만 단독으로 구입해서 보면 달라진 거 눈에 보입니다. 개념형 모의고사 이건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푸는 애들도 있어. 단독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놨어. 메가페이지 여기에 있어요. 들어가면 강사분들 많이 계신데 과학의 100호 들어가면 구입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건 지난 연도 거라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생명과학 1 섬기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